이게 조회수가 무려 840만입니다. 우리 또 고급 보컬로 탄생한 탕탕 후루루탕! 선배, 마라탕 써주세요. 그래 가자. 그럼 제가 선배의 마음에 탕탕 후루루탕탕탕 후루루 마라탕탕탕탕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저는 조금 민망했던 게 이 곡의 원곡이 서희부님이라고 맞아요 맞아요. 초등학생이세요. 초등학생 유튜버이신데, 크리에이터이신데 그 밑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거죠. 정말 감동 깊습니다. 이렇게 약간 너무 갑자기 민망하더라고요. 댓글이 참 뼈를 때려. 이게 이렇게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사실은 사실 저는 유키즈에서 연락이 와서 실감을 했어요. 이게 터졌구나. 이제 재석이 형이랑 세호가 불러주니까 이건 터진 거다.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제작진이. 저희도 그냥 여기서 콜 때려야 오거든요. 어찌됐든 두 분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뭔가 반응이 있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죠.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시원시원한 락 버전으로 재탄생시킨 슈퍼노바. 이게 이제 또 한 380만 원. 원곡 가수죠. 에스파 윈터 씨도 이거 샷옷 좀 했다고요. 시원해. 놀랐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런 영상을 좀 만들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좀 계속 하고 있었고. 오래됐잖아요. 오래됐죠. 새로운 저희 이제 그 제작팀이. 아 나타났어요? 네 나타나는데 전부 이제 MZ 군단입니다. 아. 그것도 다 이제 MBTI가 다 앞에 2로 시작하는 MZ가. 아하.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커버를 해보면은 이건 무조건 좀 흔한 말로 떡상아 할 것 같아요. 야 그러니까 맥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.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 또 MZ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. 아 고맙죠 형. 사실 고맙죠. 얼마나 고마워요. 지금 보니까 저 제작진 우리 MZ 제작진 눈치 많이 보나봐요. MZ 네. 지금 보고 있어요. 아 지금 또 아. 오늘은 조금 더 잘 모르겠어요. 패러리. 어? 핫하다라는 거죠? 핫하다라는 거죠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알았어. 이렇게. 알았어.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그런 듯한. 아 그래서 오늘 그 범수 씨가 이렇게 나오신 김에 6퀴즈를 위해서 새로운 곡을 또 준비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. 오. 티라미수 케이크. 오오. 요즘 제일 또 따끈따끈한. 난 나를 보면 티라미수 케이크. 티라미수 케이크. 다음 편 정도에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후보곡 중에 하나였는데 좀 여기서 먼저 푸는 게 어떨까 봐 우리야 고맙죠 이게 또 요즘은 이제 노래가 티라미슈케이지만 이걸 이제 티라미슈케로 티라미슈케 티라미슈케 범세, MZ 음악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K 소년소녀백성 그런 그녀 있어 Would you know 우리 두 눈에 가득했던 파도 난 너를 보며 티라미슈케 다 같이 티라미슈케 마치는 티라미슈케 티라미슈케 티라미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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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와 와 진짜 티라미슈케 알고 있었지만 노래 진짜 잘 아니 그 저 우리 나오신 김에 우리 또 이제 형으로 한번 좀 이거 한번 좀 부탁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? 박수로 한번 좀 마라탕으로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류도 같이 뭐? 탕후류도?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르후루 les 탕탕 후루후루 내 맘에 단짠단짠 베이베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 탕탕 후루후루 바라 탕탕탕탕 후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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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아 와 지금 거의 예전 나가수 생각났어 와아 아니 그래서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지만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얼굴을 뭐 그냥 노출을 안 하고 갈 생각은 이제 아니었고 아니었고 적당한 시기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얼굴 없는 가수라는 또 그 타이틀이 조금 트렌드기도 했어요 맞아요 조성모씨다든지 약간 좀 신비주의의 그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조성모형 같은 경우에는 등장했을 때 뭐 오히려 이제 더 막 오우 대단했죠 오우 대단했죠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뭐 크게 다달아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김범수가 누구냐 그렇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성모씨보다 더 이제 뭐 핸섬하고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냥 귀공자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뭐 이런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막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만 가요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아 가요 콘서트 간창력이 좀 있는 분들이 나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노출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재격이지 않겠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나가게 된거죠 나간 이후에 사실은 좀 이제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 이게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정말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순위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쭉 떨어지면서 아 그게 이제 그거 때문이 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거 나갔는데 이런 분위기면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면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물 밑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용기 내서 여러 가지를 딱 봐서 등장했는데 수면 위로 잠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전략을 다시 좀 수정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때는 좀 한참 20대였고 저하고 같은 또래의 가수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띠클럽이거든요 그 이제 효리 씨도 그렇고 뭐 성시경 씨 뭐 이런 뭐 잘나가던 가수들이 이제 어떻게 내 마음 진짜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가수들이 너무 화려하게 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죠 이렇게 제가 보면 나도 막 저런 음악방송 같은데 나도 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저게 못 나가니까 라디오 활동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갈증들이 있었죠 혹시 좀 우리 오래된 친구시니까 그 당시 얼굴 없는 가수로 김범수 씨가 좀 활동할 때 두 분 친구분은 어떠셨는지 좀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길게 좀 얘기해 길게 길게 좀 얘기해 길게 좀 아유 이거 친구지만 냉정하시네 사실 친구 입장에선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아쉬울 수 있잖아요 내 친구인데 아유 그 정도 나왔을 때가 이미 저희보다는 좀 잘 있어가지고 아아 내 아까린 마음이 바빠서 저 정도면 잘 나간다 저 정도면 네 그냥 각자 자기 길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왜냐면은 노래는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네